안녕하세요 저스틴입니다 오늘은 파이널컷 프로 X 녹음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국가경제발전에 아니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네 바로 설명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신라면 29초 영화제 작업 중 파일인데요 이쪽 부분 26초부터 29초까지 후시녹음을 뜰거에요 지금 여기는 멘트가 따로 들어가있진 않은데 농심 신라면 멘트 있죠 그거를 이 사이에 넣을거에요 근데 뭐 이 프로그램 파이널컷 프로로 작업을 해도 되고 다른 녹음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녹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조금 빠르고 간편하게 후시녹음을 하기 위해서 파이널컷 프로 X로 이용해 볼 건데요 먼저 윈도우로 들어가셔서 윈도우에 레코드 보이스 오버라고 있습니다 단축키도 있지만 단축키 옵션 커맨드 에잇 단축키 쓸 일은 자주 쓰시면 몰라도 거의 뭐 저는 그냥 이쪽 들어가서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 이런식으로 목소리 부분이 올라옵니다 아아아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이맥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 하단쪽에 마이크가 있어요 모니터 하단쪽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소리가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목소리 볼륨이라고 할 수 있죠 인풋 볼륨 아아아아 목소리가 적게 들어갈거구요 높게 하면 좀 더 큰 목소리가 들어갈겁니다 인풋 마이크인데요 저는 이제 내장 마이크 아이맥 내장 마이크를 쓰기 때문에 지금 이걸로 설정을 했구요 기본 세팅값이겠죠 아아아아 모노 모노 하나 이거는 저는 스테레오 그리고 모니터는 오프로 되어있는데 오늘 할 경우에 본인이 녹음한 목소리가 약 0.23초 뒤에 따라서 다시 들레이게끔 해놓는 옵션인데요 사실 거의 쓰지 않습니다 오프로 해놓고 1차 녹음을 한 다음에 소리를 들어보겠죠 카운트다운 레코드는 여기서부터 녹음을 시작하는 것으로 설정을 했으면 3 2 1 이렇게 앞서부터 3 2 1을 해서 여기서 땡 하고 시작할 수 있게 카운트다운을 하는거구요 어 이거같은 경우에는 이미 레코딩 되어있는 소리를 넣지 않는다 뮤트시킨다 그리고 새로운 오디오를 다음 테이크에 설정을 생성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셨나요? 그러면 일단은 카운트다운 일단은 이 설정을 다 설정한 상태에서 레코드를 해보겠습니다 농심신라면 네 이렇게 녹음이 됐죠 한번 들어볼까요? 농심신라면 이렇게 녹음이 됐구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똑같은 위치해놓고 카운트다운을 꺼어볼게요 바로 녹음이 되죠 바로 녹음이 되죠 그럼 아래쪽에 이게 첫번째 두번째 두번째꺼 두번째꺼 선택해서 바로 녹음이 되죠 이번에는 뮤트를 하지 말고 뮤트를 끄고 농심신라면 네 세번째꺼 녹음이 됐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아마 여기 있는 이 소리가 같이 녹음이 됐을거에요 농심신라면 이해가시죠? 이 소리 이게 녹음이 됐어요 마지막 농심신라면 네 새로운 테이크에 녹음이 됐네요 이 맨 마지막꺼는 하나의 테이크에 여러개가 지금 녹음이 들어간다는 뜻이구요 이거를 해제를 하면 새로운 테이크에 녹음이 된다는 뜻입니다 네 여기서 끝내면 좀 재미없죠 지금 앞서 말씀드린거는 정상적으로 녹음이 가능할 때 이구요 두번째로는 그냥 처음에 설치를 하고 보이스오버를 클릭했을 때 웨이코드 보이스오버를 클릭했을 때 이런 오디오 게이지가 안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안나오는 경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파이널컷을 다시 실행시키고요 이번에는 오디오 게이지가 안보일거에요 보이스오버를 클릭하고 아 아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보시면 오디오 게이지가 움직이지 않죠 지금 목소리는 녹음되고 있는데 오디오 게이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파이널컷을 설치했을 때 가끔 발생하는 증상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시스템 설정으로 가서요 시큐리티 프라이버시로 들어갑니다 프라이버시로 들어가면 앞에 메뉴가 있죠 여러가지 메뉴에 마이크로폰으로 들어가시면 지금 마이크로폰이 사용 가능한 것에 체크가 되어있는데요 파이널컷 프로에는 체크가 안되어있어요 여기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 파이널컷을 다시 실행시킨다 끈다 지금 파이널컷을 끄겠다 네 끄면 꺼집니다 그리고 다시 파이널컷을 실행시키면 다시 한번 리코드 보이스오버 클릭을 하면 이제 나오죠 어허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다음번 강좌는 또 새로운 파이널컷 강좌로 찾아오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꿀팁 많이 업로드 해볼게요 다음에 또 봐요 빠이 See you later 네 이상 파이널컷 프로 X 리코드 보이스오버 강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익alous 강좌 20fruit 점 지나주셔서 전LEX 소금 알 40등 disorders